초콜릿에 초콜릿에 초콜릿을 넣어서 씹어먹을 거에요? 나 노트북 추천해줘. 콩수이 노트 우스하게? 먹을 수 있는 물공기 때문에 믿겠니? 아 그거 얼음 아님? 야 너 그 페트병에 초콜릿 부어서 씹어먹을 거에요? 그런 거 아니야. 아유... 야 그 얼음 넣고 먹어봐라. 그 액체나 녹으면은... 아 내가 만들어 올게 이거. 아 그래. 난 내 초콜릿을 먹어서 그래요. 나 그 페트병 만들어서 초콜릿 넣어서 씹어먹을 5만원 줄게. 야 플라스틱 먹방이다. 우와 재밌겠다. 같이 먹을 수 있냐? 그래서 플라스틱 씹어먹으려고 그런가? 아 이제 만들어 볼까? 아 물 또 해요 여러분. 자 이제 시작이야. 그래야 돼? гор야 Gallica 공식 Can 노트북 2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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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정도 여기서 진짜 치워먹은 것 같은데? 나 그걸 찍었겠어 아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간다 엔트라 건들어왔다 진짜?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가슬리 하셨는데 환경이 너무 심해져서 꼬라니 발견이 됐어 진짜 우리 모두 함께 환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 같다